지금 멋이 왔냐고? 지금 멋이라고 했냐? 내가 멋이다 지금 지금 멋이가 됐네 지금 성찬이니까 어? 어떻게 지금? 지금 입술에 춤을 발랐어? 안 발랐어? 어? 발랐어? 됐어 지금 어린이집 갔어? 어린이집을 뭐야? 소리가 나던데 유성쌤 소리 나던데 정말 신이가 지금 유성이가 유성이가 왜 나오는데 진짜 너무 유수경이 다시 만대 지금 실망이다 아침부터 취해있는데 지금 진짜 실망이다 아 나한이 언니 뭐라네 지금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대답부터 지금 뭐하는거지 대답부터 지금 뭐하는거지 어? 무슨일로 그래 다 모여간게 놀리는 전화를 해서 아 유수경이가 밥이 달려 아 순옥이 오줌은 잘 나오는가 아 아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다행이네